국민들의 의식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많이 각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하면서 깨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지목매한 부분도 아직 많아요. 더 정신 차리게 우리부터 나서자고요. 우리부터 정신 차리고 아직도 우리가 양심 주장했을 때 반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양심이 중화간 뒤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무의식적으로는 양심이 옳다고 여기면서도 의식적으로 그걸 자각하는 데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더 열심히 하죠. 한국만 사재기를 안 하고 있어서요. 한국이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배달 잘 되고 문화가 사재기에 대한 이런 공포감이 돌한 거죠. 우리나라 분들이. 문화가 그동안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 와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사재기 안 하고도 견딜만한 문화를 만들어 와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택배하시고 이런 분들 사실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사재기 안 하고 이렇게 또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재기를 안 하네. 우리가 양심이 각성돼서 단순히 사재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재기 안 해도 우리는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여러 번 많이 겪어본 거예요. 우리가 경험치가 많은 거예요. 경험을 하시면서 경험을 하면서 다들 이런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더 더 냉정하게 보고 계신 게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삶의 문화를 많이 디자인을 해놓은 거죠. 이런 일에 요동 안 하게 당장 마스크는 부족하니까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뭐 메르스니 뭐니 막 겪으면서도 신종풀론이 계속 겪으면서 대비가 되고 아무튼 정신이 깨어 있어야 어떤 일을 겪어도 더 나은 방향으로 대비를 하죠. 정신이 의리멍텅하면 같은 일을 계속 겪습니다. 또 처음인 양 또 겪고 또 겪거든요. 그래도 우리 민족이 머리도 있고 더 깨어 있는 부분이 있다. 분명히 말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지혜롭게 대처를 경험치도 있고 더 지혜롭게 대처도 해가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거기 국뽕 맞고 그러시지 마세요. 양심뽕을 맞으세요. 국뽕 좋아하시다가는요. 그대로 사이비 사이비 종교 광신자 되기 딱 좋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제일 선호하는 뻥이 국뽕이거든요. 국뽕에는 여야 진보 볼 수 없어요. 국뽕 맞으면 다 고등 침팬지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야? 이런 국뽕 그럴 때 계속 더 깨어 계시는 게 좋죠. 양심뽕을 맞으세요. 국뽕에는요. 국뽕에는요. 대개 국뽕이 왜 문제냐면요. 국뽕은 자명한 국뽕이 아닌 경우에는요. 엄청 MSG가 너무 많이 쳐져 있어요. 왜곡이 들어가 있어요. 무지와 혐오가 들어가 있어요. 너네보다 우리가 위대하지 하면서 정보를 조작합니다. 마음에 드는 우리에게 유리한 정보만 가지고 우리를 세뇌시키는 작업이에요. 국뽕 맞을 때 양심뽕을 같이 맞으시면 자명해집니다. 적절하게는 국뽕도 필요한데요. 적절하게 선은 넘지 않게 맞으세요. 이것도 경험치 많잖아요. 이런 일 우리가 한두 번 겪나요. 국뽕에 끌려가다가는요. 또 남 좋은 일만 하니까 양심이 저항하는 국뽕은 맞으시면 안 되잖아요. 양심이 이거는 좀 과하다. 우리를 띄우자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민족한테 이걸 좀 못할 집 같다. 이런 느낌 드시면 찜찜하신 거잖아요. 그 정도 뽕은 맞지 마시라. 자명한 건 한 번씩 맞으세요. 우리 민족이 분명히 위대하다. 잘한다. 남들보다. 이건 자명하다. 남들도 그렇게 인정하더라. 딱 그 부분만 해서 또 과해져가지고 남들이 인정 안 한 데까지 막 갖다 붙이시고 계시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요즘 유튜브가 국뽕 팔아가지고 하는 채널들이 많아요. 조심하세요. 저는 피해단입니다. 그런 분들. 그거 말고도 저는요. 충만해요. 국뽕이. 자명한 국뽕이. 우리 민족이 앞으로 전 세계 양심개벽시킬 거다 하는 위대한 국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런 사이비 국뽕들은 피합니다. 사이비 국뽕들은요. 이거는 우리의 가는 길에 오히려 방해되거든요. 나중에 정신 차리면 창피한 그런 복무하지만 안 된다고요. 친일파에서 그걸 이용한 친일파만 이용하나요? 친중파도 이용하지. 지금 국뽕을 누가 쓰는데요. 문천지에서 국뽕 많이 쓰면 돼요. 문천지교라고 부릅니다. 문바들을 신천지보다 무서워요. 이건 정치적인 얘기 아니에요. 저는 종교적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도치될 거 국민들끼리 서로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 주는 거 이상은요. 그거는 과한 소리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의료진들 우리가 의료진들 의료진들 갈아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여유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그분들 응원해 드리고 더 열심히 하자고 서로 으쌰으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뽕에 취할 상황이 아닙니다. 샴페인 터뜨릴 상황 더더구나 아니고요. 그걸 터뜨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리사욕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유리해서 그게 자기들한테 유리해서 국민들이 뽕에 좀 취해 있어야 우리 총선에 유리하고 우리 권력기반 다 지는데 유리해서 하는 거예요. 권장하는 거예요. 스메르까지 우리 영토였다. 이런 말 설레시죠? 이런 얘기 들어요. 설레다 마세요. 그러면 돼요. 설레지도 마시라는 건 아닌데 와 설렜다가 돌아오세요. 이걸 어디다 얘기해? 하고 돌아오세요. 중국은 지금 중국이 국뽕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위대하다. 우리가 코로나를 제일 잘 대처했다. 우리 중국 공산주의 시스템이 최고다. 국뽕 장난 아닙니다. 이런 면만 보지 마시고 또 그런 면도 있어요. 복잡하죠. 고등 침팬지들 살아가는 게 자기 조직 안에서는요. 다 이렇게 체면 걸고 세뇌시키고 국뽕 강조 이게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국뽕 따라가지 마시라고요. 함부로 공산당들이 주로 하는 짓입니다. 국뽕에 빠트리는 게 원래 공산당이 공산주의가 자본주의가 먼저 자본 선점하고 시작했잖아요. 이 판을 공산주의가요 돈도 없죠. 뭐가 있겠어요. 사상력이요. 오로지 사상력 사상력이란 뭐냐 정신승리요. 그래서 국뽕 전문가입니다. 공산당이 왜냐하면 온 국민을 세뇌시켜야만 국민들의 자본을 하나로 모아서 나라에서 쓸 수 있거든요. 자본주의 국가들은 거대 자본가들이 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들은요. 농업사에서 자본주의도 못 겪고 그대로 공산주의로 탈바꿈했어요. 마르크스 이론이라고 맞지도 않았죠. 자본주의가 극에 달하면 극에 달하면 공산주의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본주의를 못 따라간 농업사회의 나라들이 공산국가로 변합니다. 그게 뭐냐 오로지 정신력 사상력으로 승부하자 이데올로기로 승부하자 하고 나온 거예요. 정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정교적인 이유가 그렇게 뽕에 빠지지 않으면 온 국민이 그렇게 동원되기 힘들거든요. 자기 욕망을 사리사욕을 무시해가면서 그렇게 집단주의로 가려면요. 거대한 종교적 교리 사상체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런 공산주의죠. 마오이즘 중국은 마오이즘 모택동주의고요. 북한은 주체사상 개밀성주의고요. 왜 다들 공산주의 국가를 이렇게 연 사람들은 왜 철인들이 되어야만 했냐 교리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교리 교리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종교적 교리 종교적 교주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왜 힘드니까요. 돈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런 국뽕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버틱니까. 국뽕과 역사뽕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에 뽕 맞으시면 그게 국뽕이죠. 혹시 대한민국 사람인데 서양사에 뽕 맞으시면 국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심 레벨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나 요즘 국민들을 되는 일 없고 국민들 불안 잠재우고 세뇌시키고 기득권 유지하려면 국뽕이 제일 편해요. 제일 좋아해요. 전세계적으로 고등 침팬지들이 아주 좋아하는 게 국뽕입니다. 우리 조직 짱이야 나는 지금 힘들어도 우리 조직이 짱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조직 우리나라랑 동일시하면서 위안을 얻을 수 있거든요. 위대한 아메리카 이런 걸로 세뇌시키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은 좀 뽕에 취해 있는 게 최선이다. 아시겠죠? 이런 거 잘 아시죠? 뽕학강의 이게 말 많고 탈 많은 탐진치 덩어리 고등 침팬지들을 강대한 조직을 하나로 운영하려면 양심으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양심 전문가가 흔한가요? 욕심 전문가는 많죠. 그래서 주로 소시오패스들이 리더를 하고 소시오패스들이 자기 유리하게 조직을 법도 만들고 그렇게 또 하나를 한 덩어리로 정신을 합의시켜야 끌고 가니까 그런 사이비틱한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국뽕이에요. 저희는 그 반대죠. 양심으로 끌고 가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겁나 어려운 얘기예요. 역사적으로요.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무모한 줄 알아요. 혹시 저희한테 너희 그런 미친 짓 하려고 하냐 미친 짓이라는 거 알아도 제가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소리니까. 망하건 흥하건 양심의 소리 따라가는 게 가장 인간으로서 사는 보람이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뜻 맞는 분들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다. 유혹하는 거지. 뜻 맞는 분들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한번 취미로 해보실래요? 하는 거죠. 역사적 성공 사례 있나요? 많지 않습니다. 또 성공했더라도 바로 또 탐진치에 제압됐습니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탐진치에 제압 안 되게 탐진치를 승리하는 마음 관리법부터 제안하면서 양심개벽의 핵심 비결이죠. 문화개벽의 핵심 비결이죠. 인간이 고등화 문화를 누르려면 탐진치를 누를 수 있는 기본값인 양심을 찾아야 된다. 우리 안에 깔려있는 양심 프로그램만 찾아내면 답이 나온다. 그거예요. 그거 저는 그거 연구했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종교 성자들이 이거 하라고 이 비법을 가르쳐줬구나 한 걸 알게 됐는데 허망했던 게 알게 되고 그분들의 제자들이 지금 2000년 뒤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 날 봤더니 어렵구나. 고등 침팬치들의 교회 고등 침팬치들의 저를 또 만들어 놓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예수님 부처님 같은 성자들이 반대했던 바리세파들 전형적인 고등 침팬치들의 그런 뽕 자기들만의 뽕에 취한 그런 조직에서 못 벗어나고 있더라. 이게 안타까운 거죠. 고등 침팬치들의 고등 침팬치들의 고등 침팬치들의